그러니까 반대 측 교인들은 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부목사의 아버지인 목사가 아들의 죄를 묶이는커녕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오히려 감싸주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소속돼 있던 노회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자회견이 나온 직후에 노회 측에서도 비판 여론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단은 부목사 아들의 면직과 아버지가 부목사 아들의 어떤 사건을 좀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런 정황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10여일 뒤 정목사 갑자기 노회를 탈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탈퇴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면직이 아니라 사직 처리가 됐고요. 반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직과 사직의 차이가 뭐죠? 면직은 사실 교회법상 목사직에 내릴 수 있는 어떤 최고 수준의 권징입니다. 일종의 파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단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목사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면직에 비해서 사직의 경우는 비교적 복귀가 좀 가능하고 용이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법원에서 정목사 관련된 또 중대한 판결이 하나 내려진 게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 측 교인들이 정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법원 이 내용 좀 살펴보면 아버지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면서 회유하려 했던 정황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해임을 할 사유가 된다. 이렇게 법원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시당 회장 박성철 목사를 파견을 해서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까지 어떤 허락을 좀 해준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얘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